이번에 진행되는 태양절 경축 젊은국 수의의 출전은 위대한 대거주인들을 주체의 영원한 대학을 복지받고 모시고 경애하는 김종원 원수님의 기계에 급기 뭉쳐 이 땅에 부강노량한 주체의 사회들이 강상국사를 기여이 입도시으며는 우리 문대와 이면에 출석한다는 신념과 의의를 보여주는 의의를 주는 기계가 됩니다.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 대학생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출품한 300여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종원 원수님의 용도에 따라서 주체의 사회지 강성국가를 기여이 건설하며 당면하기는 당장연의 2013년 3월 전원의 정치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경제시키기 위한 청진군에 떨쳐나서기 위한 우리 천만 국민의 심찬투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서 상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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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